자 일단 오늘 첫 경기 트랩과 커버미 경기가 진행되고요 오늘도 또 세 팀이기 때문에 세 팀 중에 또 한 팀이 떨어지기 때문에 매 경기를 또 이 악물고 해야 되는 상황이 나올 것 같아요 세 팀 중에 두 팀이라고 하면은 확률은 높은데 뭔가 떨어지는 팀이 한 팀 밖에 안 된다는 게 조금 아쉽죠 1패 1패가 굉장히 또 사지로 몰리는 또 라운드이기 때문에 첫 번째 경기이기 때문에 뭐 두 팀 다 손이 잘 풀렸으면 좋은 거고 그렇죠 그렇죠 긴장을 어느 쪽이 덜 하느냐 그렇죠 네 경기 시작하겠습니다 자 일단 덱캠 되게 오랜만에 너무 오랜만에 밝은 맥을 하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렇죠 항상 또 덱캠 역시 중이랑 큰 나 쪽이 항상 중요한 어 여기 일단은 큰 나 쪽을 좀 굉장히 많이 금제를 하는 것 같아요 그렇죠 왜냐면은 작보다는 원래 큰을 좀 많이 가는 편이고 하지만 근데 큰 패스를 했다고 하면은 좀 진입이 힘들 수가 있어요 진입하기가 좀 많이 힘들 수가 있어요 자 아 지금 어서 지하에 있는 분을 이분 참 호명하기가 좀 그러네요 낭자님이라고 내가 썩은 거야? 아니 아니야 내가 썩은 거야? 아니 뭐 낭자님이라고 부르면 되니까 네 어떻게든 뭐 일단은 어 블루팀이 아 일단 아직까지는 어딘가 들어가는 게 없는데 아 아 아 이러면 위치를 안 것 같아요 거의 그래서 큰 패스가 두 분이기 때문에 이거 큰으로 들어가서 좀 힘들 것 같아요 어? 바로 들어가요? 아 지금 지금 나왔죠 자 블루팀에서 조금 그 레드팀이 조금 이렇게 긴장하고 좀 십사리 공격하지 못하고 있을 때 좀 좀 적극성이 부족했던 것 같아요 전진해서 어? 전진해서 아 이게 점프시 하시면은 좀 힘들죠 처음에 패줌이 좀 빗나갔기 때문에 이렇게 해서 1대0으로 커버미팀이 앞서가고 있습니다 네 일단 오늘 첫 경기의 첫 라운드를 네 총기 제한은 없고요 프리룰로 진행이 됩니다 저 블루팀이 굉장히 또 적극적인 네 수비 위치를 포즈를 잡으면서 조금 쉽게 라운드를 좀 가져가지 않았나 네 이번에는 조금 큰을 좀 비운 것 같아요 네 그쪽으로 가시는 분들이 큰이 좀 아 방어가 공격 방어가 좀 큰을 많이 그렇죠 막고 있는 것 같다 생각이 들어서 좀 바꾼 것 같은데요 이건 배치가 많이 되어 있다는 생각들이에요 자 이제 지하를 나가려고 하는 것 같은데요 같이 나와줘야 돼요 혼자 나가면 굉장히 위험해요 자 일단 어? 폭작업 자 이러면은 블루팀이 너무 시간을 끌면 안 돼요 여기서 그렇죠 블루팀 백업이 오기 전에 빨리 들어가서 그렇죠 그렇죠 승부를 봐야 되거든요 지금 자 하지만 이미 이 시간에 충분히 방어하시는 분들은 백업 왔을 거예요 자 일단 들어왔어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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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 한 명 더 한 명 더 우와 아 뒤에까지 이렇게 1열로 나오면은 그렇죠 딸기가 쉽습니다 자 들어가서 바로 커버 자리를 잡아야죠 아 지하에서 아 이게 레드팀이 지금 좀 망설였어요 너무 시간은 망설이는 시간이 좀 길었던 것 같아요 아 지하에서 바로 이렇게 폭작업 바로 하고 바로 뛰어 나갔으면 조금 더 자리 잡는데 수월하지 않았을까 생각이 듭니다 지금 네 그래서 일단은 2대0으로 진행이 되고 있고요 네 지금 커버 및 팀이 또 굉장히 안정적으로 수비를 되게 잘했을 거고 네 일단 백업 바로 바로 오고 자 일단은 폭을 또 블루팀 쪽에서 폭작업에 또 어? 지금 앞에 있어 바로 앞에 바로 앞에 우와 왜 안 받냐 한 명쯤은 아 고개를 한 번 돌릴 수 있었는데 자 이러면 지하에 둘 있는 거 확인됐어요 이러면 블루팀 또 나오죠 나와도 할 수 있죠 지금 갇힌 상태가 됐습니다 공격팀은 지하에 갇혔어요 지금 아 이게 아께 중에 나오셨던 분 중에 한분만 벙커 쪽을 봤으면 오른쪽으로 고개를 좀 충격 돌렸으면 좋은데 아 이게 진짜 고개 너무 아깝네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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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 스나이퍼 자 스나이퍼 1대1 스나이퍼 1대1 아 네 잘 피했어요 잘 피했어요 3대1 아 두 명이 같이 오다니 이게 각이 너무 없었어요 네 이렇게 해서 3대0으로 지금 커버 및 팀이 그냥 악성하고 있죠 네 두부팀 쪽에서 굉장히 지금 뭐라야되지 그 백업도 굉장히 빠르고 덱캠임도 굉장히 그 동선이 되게 먼 아 네 지금 큰점 네 끝났죠 어 이 팔자 굉장히 무서워요 그렇죠 그렇죠 저게 또 꺾여서 떨어지고 지금 손이랑 적중으로 관해가는데 계속 중을 비우면은 예전에 말씀하셨죠 율님이 중이 항상 중요하죠 네 허리가 중요하죠 그렇죠 그렇죠 허리가 그러니까 중을 다 가지고 있어야 레드팀이건 아 아 지금 오는데 우와 베이스까지 들어왔어요 베이스까지 그냥 속초연수원님 혼자 남으셨는데 아 그렇죠 이게 항상 중요한 거거든요 중을 갖고 있지 않으면 그렇죠 수비가 백업 오는 것도 자를 수가 없고 네 공격도 다양해지지 않기 때문에 항상 중이 제일 중요하다고 항상 말씀드렸는데 방어하시는 분이 정말 나왔습니다 이미까지 패스했어요 이러면은 자 일단 블루팀도 도발 걸었어요 클라스 게임 보기를 했고 클라스 게임 있어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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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 일단은 자 일단은 베이스로 네네 파괴돼 지금 어 파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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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와 여기까지 잡으면서 자 아까 분배 한 명 더 있는 거 봤거든요 클라스 게임 자 우와 지금 연수원이 혼자 남으신 상태 네 아까도 위치가 또 발각이 됐거든요 이러면 사실 블루 팀 입장에선 나갈 필요도 없고 4대 4라운드를 땄기 때문에 1라운드만 더 안정적으로 가져가게 돼요 아 아 지나갔어요 아 지나갔어요 아 백업이 너무 좋아요 일단 일단 트랩분들 힘내셔야될텐데 일단 공수선은 됐고요 네 이러면은 이제 또 철벽봉하면은 라운드 딸 수 있습니다 1라운드 1라운드만 가져가다보면 또 아직 경기가 끝난 게 아니기 때문에 그렇죠 트랩분들 좀 긴장을 푸시고 경기를 좀 진행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네 네 프리롤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자 일단은 네 아 점점 초기하신분 지금 1등 달리고 계시고요 자 일단 공사자분은 쭉 나가죠 네 쭉 나왔습니다 일단 어 클라를 2명을 잡았어요 지금 클라에서 4 4 큰일 완전히 어깝습니다 너무 네 지금은 작고시던 분이 가시는데 지금 다섯 명 모두 살아남아 있습니다 조금 어려운 바로 왔어요 말랐어요 아 그래서 내리막해서 내려가서 이게 계단이라서 에이밍이 크면 라인을 해드였는데 그렇죠 아 이게 굉장히 어렵네요 아 이렇게 해서 6대0으로 커버밍 팀이 승리하면서 1점을 딱 안녕하십니까